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물건을 돌려주며 웃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글쓴이 A씨는 두 달 전 가게에 비치돼 있던 책을 도둑 맞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의 수사 끝에 절도범에게까지 닿았고, 절도범은 다음 날 가게로 택배를 보내왔다는데요. 택배 안에는 훔쳤던 책과 쪽지, 그리고 10만 원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. A씨는 소외기고 물건은 찾았으니 처벌은 됐다 싶었는데, 쪽지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토로했습니다. 절도범이 보낸 쪽지에는 긴 변명하지 않을게요, 미안해요 라고 적혀 있었던 건데요. 사과문치고는 다소 짧아 보이는데, 상황은 다 알 테니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더불어 미안하다며 웃는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황당하죠. 절도범은 반의사 불벌죄로 경찰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인데, A씨가 정식으로 처벌 불헌서를 제출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처벌 불헌서를 써주고 싶은데, 봉투에 10만 원 보내고 마음대로 합이라 생각하니 좀 그렇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찾아와서 빌어도 봐줄까 싶은데 이모티콘이라니,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혼나야지, 쪽지라도 성의껏 쓰지, 괘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일으킬 Next